틀려낸 것 같아 틀려낸 것 같아 모레민 통문장입니다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발음은 좀 좋아졌네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 두 4-2죠 오케이 그래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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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6가지 질문 중에 when when what 얘는 6가지 질문 중에 where 이거 어느 사람이 하는 말일까 한국사람 한국사람이 어느 사람한테 미국사람 미국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뭐라고요? do you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do you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오케이 그랬더니 미국사람 반응이 뭐 하세요 what is that? what is that? what is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what is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뭔지 모르는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네? 연필이 뭔지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what is pencil what is a pencil what is a pencil what is a pencil 이러겠죠 됐습니까? 정체 묶기 뭔지 모르는 거 궁금한 거 설명해달라 됐습니까? why today okay 안방 길어봤자 안방 길어봤자 잇 잇이죠 what is it 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표현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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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데이 이즈 온 마일 14 지금 이제 화이트 데이 하고 뭐하고 비교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둘이 비슷한 날이다 여기는 같은 점이죠 비슷한 점 근데 버시 나왔으니까 그 뒤에는 비슷한 점 나오겠어 차이점 나오겠어 그죠 그러니까 성격은 화이트 데이 나 발렌타인 데이 나 비슷한데 차이점은 뭐가 다르다 날짜가 다르다 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발렌타인 데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우리말로 하면 아마 이런 질문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것은 뭣 같니 라고 묻겠죠 그것은 뭣 같니 라고 묻고 싶으면 왓 이즈 라이크야 왓 이즈 라이크야 왓 이즈 라이크가 왓 이즈 라이크가 무엇과 비슷한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절대로 뭐가 될 수가 없어 이 라이크는 좋아하다가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비동사니까 그러니까 라이크는 하다씨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라이크는 그래서 좋아하다가 아닌 뭐뭐와 같은 됐습니까 그래서 왓 이즈 라이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 대답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왓 이즈 라이크가 언젠지 묻는 질문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왓 이즈 때이 언제 click on? 왓 이즈 라이크는 어차피 왓 이즈 라이큰이 어떻게 터뜨려 some matter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고 그래서 왓 이즈 라이크 because you want to meet and also 價ocal 타이밍 forever 즉BALنت 즉BALENTINE 말 andra 말 u tande 말 practised Please 와이트 데이는 뭐 갔니가 뭐였어? 와이트 데이는 뭐 갔니가 뭐였어요? 그 다음에 와이트 데이가 언제니는 뭐였어요? 와이트 데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계속 다음 문장 아이고 왜이래? 왜이렇게 버겁거려? 셀러브라이트 그리고 잇은 당연히 뭐 대신 왔다 화이트 세 잇 됐습니까?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이 하는 말일까? 미국사람이 한국사람한테 묻는거죠 뭐라고요? How do people celebrate 잇 누가 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 How? 아니 6가지 질문에 대한 얘기고요 32죠 people 앞만 길어봤자 아니 day 혹시 또 이렇게 해야지 day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지 people은 얘가 복수형이고요 단수형은 뭐라 했더라 그렇죠 오케이 불규칙 복수형 계속해서 다음 표현 in korea only only give always chocolate chocolate only valentine's day only day 그래서 6가지 질문 중에 where 누가 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 네 화장실 오케이 여섯가지 질문 중에 여섯가지 질문 중에 뭘 주는데 초콜렛 준다니까 왓 왓 여섯가지 질문 중에 여섯가지 질문 중에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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